스카이를 제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아세요? 2015년 가장 많은 인재를 배출한 곳, 우리 대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37만원, 학생의 부담을 줄인 우리 대학의 등록금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방송대 재학생 3명 중 1명이 장학생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졸업생 동문 1위, 입학생 1위, 장학금 수혜자 1위, 착한 등록금 1위, 다시찾는 대학 1위, 5급 이상 공무원 출신대학 1위, 최초, 최고, 최대의 우리 대학의 이름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입니다. 우리 대학은 국내 최초의 4년제 국립원격대학으로 우수한 교수님의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4개의 단과대학, 22개의 학과에서 복수전공과 연계전공이 가능하고, 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의 다양한 전공교육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PC, 태블릿, 오프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방송대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국 49개 캠퍼스에서 학습과 활동이 가능한 우리 대학은 세계 10대 원격 대학으로 전세계 20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국가인재TV 4위, 전국 74만 명의 놀라운 방송대인 네트워크, 우리의 대학, 방송대는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나와 우리가 여는 새로운 시작, 내 인생을 바꾼 대학,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함께 어떤 미래를 꿈꾸시겠습니까?